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독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30만이 안 되는구만. 화이팅. 아이고 안녕하세요. 휴지로 다니네요. 어. 희시 가네요. 엄청 비주러 갔네요.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으 아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제가 저거 여기만 하고 있는 게 괜찮은데 말이죠. 아 진짜 많이 들었어. 제가 오늘은 꾸안꾸 아세요? 꾸안꾸? 너무 옛날 말인데 막 꾸안꾸? 꾸안꾸입니다 꾸안꾸. 머리도 안 했고 자연스럽게 나쁘지 않네요. 2학번. 아 뭐야. 크게 웃을 일은 아니잖아. 2학번 장민호입니다. 사회체육학과 2학번. 사회체육학과 친구들이 이런 잠바 많이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패러그라이딩. 저거 저거 저거. 날개를 만든 지가. 운동 다닐 때 딱 하나. 지하철. 책. 빨리 찍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영상입니다. 동영상이에요? 사진 아니에요? 사진. 영상은. 네. 그것보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저 빵 찍었어? 내가 찍고 올게. 여러분 제가 여기 빵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가나슈. 화이트. 진짜 맛있겠다. 가나슈. 화이트. 진짜 맛있겠다. 저희도 한 번. 카페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빵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혹시 악수 한 번. 악수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롯 때부터 패미였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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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빵 선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버지 사셨어요? 아 넌 어떤 선물이야?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우리 아버지.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민호가님 앞으로는 좀 편하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늘을 나시죠. 아 아 아 아 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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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 debut학생님 هذه. 뮤직гля Had Lexie와 함께 보내고 뱃뱃뱃뱃뱃뱃뱃 MSK won.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됨 obedient manic divide mamy에 орошiuziehen의.. 나 어디 지금 압성 당하는 거야 너무 묶여 있어, 다. eston 담당하는 거지. 안 돼! 안 돼! 뛸 때만!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해 주세요.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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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좋았어. 좋았어, 그래. 어제 잠 1분도 못 자고 왔습니다. 1분도 못 자서 아까 차에서 찐으로 뻥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1시간 자면 이게 아니라 어제는 그냥 1초도 못 잤어요, 1초! 너무 일찍 굴이니까 어제 늦게 들어가고 나는 4시 반에,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씻으려면 고기 있다가 아까 고기 맛있게 먹었어? 어? 아이고, 이제 숱도 할 수 되네. 이리 와, 누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고기 먹을 때는 누리야, 훗!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은 밤 12시 7분입니다. 보람차게 일을 하고 또 내일 또 녹화를 위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안녕! 형, 세 선생님, 수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잘 들리고, 들려요. 좀 이어주세요. 네, 승방 들어가니까 잘하게 한 번 하게 해주세요. 네. 끝까지. 네, 맛있으면 뭐하려고? 좋겠습니다. 좋아, 그렇게. 좋아, 예. 다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청춘을 되찾어야 드리는 건강솔루션. 연습하는 거지? 아, 나 연습하는 거지? 아, 나 연습하는 거야. 나 연습하는 거야. 네, 시작하는 거야. 아, 하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들의 대통령, 정일입니다. 아, 요즘에 아예 안전하고 좋은 것들은 없으세요. 아, 요즘에 좋은 것들은 없으세요. 아, 요즘에 좋은 것들은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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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셨습니까? 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합니다. 녹화하실 때 제시사람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한 가. 가볼까요? 또 마이크 사용할게요, 스키자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다 같이 하트하는 거 한번. 케어링 케어링 오 노래 잘하시네요 가수할까? 하지 말까? 뭐 해야 되냐? 오늘도 역시나 재밌을 것 같아요 주점 풍요는 주접단 분들이 뭐 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주접단 분들의 텐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차분하게 재밌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죠? 보고 싶죠? 보고 만날 테니까 오늘 출근할 때 또 만난 분들 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보면 충전될고 아 근데 진짜 언제쯤 이렇게 마스크를 볼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자 기본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안 좋은 상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다가도 야외에서는 2m 거리가 유지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